신형 의사가 여기서 찾아냈어 범행 도구를 봉이 칼 말고 진짜 흉기 강덕숙 거실을 썰어버린. 그래서 봉이가 혐의를 벗었던 거군요. 윤화가요? 네. 분명히 뭘 본 것 같아요. 대체 뭘 본 거야? 얼굴을 봤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든 윤화랑 만나게 하면 안 돼. 왜? 증거품은 다 보냈는데. 봉이가 병원에 입고 온 옷이랑 최피디님 블랙박스에 찍힌 옷이랑 달라요. 봉이 씨. 잠시 서러 가주실까요? 뭘 본 거야? 아저씨죠. 봉이는 아직 아무 얘기 안 해요? 응. 저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네. 저런 봉이 씨만 분리해질 텐데. 그런데 봉이 칼이 꼭 범행 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강가를 다 뒤져봤는데 안 나오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급류가 셌잖아요. 그럼 뭔가 물건이 떠내려갔다면 원심역 때문에 강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하류 어딘가에 껴있거나 벌리지 않았을까요? 네, 선배. 찾았어요. 그게 여기 끼어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그 범행 도구에서 강덕수 DNA 말고 다른 DNA도 나온 거야.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놈이야. 예? 그게 무슨. 강덕수를 찌른 칼에서 나온 DNA가 현재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인 놈 거라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니, 어떻게 여기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 DNA가. 그래서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일부러 심어놓은 거겠지. 일부러요? 범인이요? 왜요? 왜겠어. 약올리는 거지. 100%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DNA를 심어놓았다는 거는 니들이 아무리 날 잡으려고 해봤자 날 못 잡는다. 경찰에 대한 자신감, 여유, 조롱 그런 거겠지.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아저씨죠? 이거 봤어요. 문 잠글 때.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벌써 죽었겠죠?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킬게요. 엄마한테도 봉이 언니한테도요. 약속. 완전 다 있을 거예요. 레드썸. 정말 정말 고마워요. 표정이 왜 그래? 잘 마무리된 거 아니었어? 하마터면 그 어린이를 죽일 뻔했다고요. 결국 안 죽였잖아. 그거야 비밀을 지키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핑계고 죽일 수 없었던 거야. 죽일 수 없었다고요? 그 어린이를 안 죽일 거라 확신했어. 자네가 존많지 못할 것 같았음. 어떻게든 내가 말렸겠지. 왜요? 어떻게 내가 유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자네 뇌 속에는 여전히 정바름과 송요한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지금은 선한 본능이 프레젝트 본능을 억누르고 있어. 하... 훈석이를 죽일 뻔했다고요. 그리고 키우던 고양이까지. 그땐 억누르던 살인본능이 깨어난 순간인데다 처음이라 통제력을 잃었던 거고 그 살인본능을 강독수로 해소했잖나. 당분간은 잠잠할 거야. 당분간...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거네요. 페트라이트도 안 켜고 차가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 그 차 피하다 자전거가 아래로 구락 떨어졌지요. 어, 정순경. 어, 고영사님. 왜 갑자기 영상통화를... 어... 이거 좀 봐봐. 정순경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 이거 뭔지 봐봐.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그거 지유캠에서 이번에 나온 초수형 블랙박스인데요. 그게 완전 초수형이라서 라이더들 사이에서 핫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 출시 안 됐을 텐데. 이거 자전거 블랙박스란 말이지? 예. 알았어. 누구? 비 nikkiMenu... 최종국. 저 종국. 정수 형아나 말이지. 정수 형아나 말이지 mute. 정수 형아, invis Kids couple. 정수 형아나 나. 정수 형아나 할 맛. 저 종국. 정수 형아. 정성아, 정수 형아. 정수 형아, 정수 형아. 설마 그 자전거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분명 내 모습 찍혔을 텐데. 병식아, 병식아 이리다 와봐. 자전거에 무엇이 달렸는지 물어보는디? 당바마트보고 전화주시면. 따라오시죠. 네, 이쪽으로. 좀 차려주세요, 형사님. 아, 내가 당밤한테 너무 자랑질을 해놔가지고. 아, 우리 집으로 어떻게 알았지. 이 도둑놈은 새끼들 진짜. 한 시간 전에 자전거에 달려있다는 거 봤다는 거잖아. 아, 그렇다니까요. 누가 가져갔어요? 사이트에 올리고 좀 보여줘봐. 야, 누가 봐도 이 집인지 알겠다. 그림은 또 치기죠? 제가 또 그래비티 동호회 회원님한테. 아니, 훔쳐가서 광고하지 그랬어? 어? 그런데 경찰은 초면에 반말해도 됩니까? 이거 훔쳐간 거면 범인 얼굴이 나왔어도 신고 안 할 확률이 큰데, 이거. 너 왜 왔어, 여기까지? 아, 저도 궁금해서. 형사님, 그 블랙박스 훔쳐간 도둑은 잡혔어요? 아니,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가 고르니까 신고 못하는 거야, 이 도둑놈이 새끼. 하필 훔쳐가도 그것도 그걸 훔쳐가냐. 아... 그런데 뭐 보시는 거예요? 이재식 사건. 강덕수 범행 도구에서 DNA 나왔다는 그 재소자. 자기 딸 강간하려던 놈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폭행해서 사망해가지고 온윤형을 받았어. 그래요? 아니, 자기 딸 강간하는 놈을 그럼 구경만 하고 있어? 이 개떡 같은 법, 씨. 그러게요. 참 억울하겠네요. 아, 참. 이재식이 강덕수랑 같은 방에서 지냈대. 네? 이재식이 강덕수랑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6개월 전에 무진교도소를 옮겼더라고. 아... 그런데 둘이 같은 방 쓴 거랑 강덕수 죽인 살해 도구에서 이재식 DNA가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강덕수는 출소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게. 복장 학원을 졸업했고 청바지 염색 공장에서도 일했고. 진짜 열심히 살았네. 아, 이런 사람을 5년 형이나 준 거야? 그런데 왜 이 사람 DNA를 심어놨을까? 아무래도 직접 만나봐야겠다. 공사님 같이 가시죠. 재심 신청해봐요.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재심도 가능하대. 아니,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진범이 자백 좀 해주면 오죽 좋아? 억울한 우리 아재 좀 풀려나게. 네. 난 괜찮아, 이제. 괜찮긴요. 아재딸 며칠 후에 결혼한다면서요. 그거 못 봐서 속상하다면서요. 오해 우선 방원, 연애. 아, 맞다. 방송국에서 강덕수에 대해 뭐 물어본다고. 갔다 올게요. 이재식 씨 취재차 왔거든요. 잠시만요. 어? 야, 덕구. 야, 봉이야. 니가 웬 진리야? 동구 씨 잘 지냈어요? 제 피디님. 아니, 나 셜록홍쥬팀 막내 작가 됐거든. 오늘 1일차. 진짜? 아, 방덕수 사건 때문에? 음. 아, 저 잠깐 쓸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예. 네. 오빠, 저 할아버지는 뭔 죄로 들어왔어? 완전 법 없이도 사실 분처럼 생기셨는데. 아, 그게 저 수성 연쇄살인 사건이야고. 어? 그 사건 범인이야? 야, 나 진짜 대박 완전 닭살인 거 봐. 야, 그게 아니라. 아, 진짜 개반전이다. 유주얼 서스펙트에 안 보여.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착한 눈을 떠. 봉씨, 시간 다 됐어요, 가요. 아, 네. 그럼 가, 가. 아, 네. 일단 연락할게. 어. 아, 봉씨. 잠시만요? 어? 어? 어, 왜 그러세요? 아! 씨...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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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한 소개. 어. 가요. 착실한 분이에요, 이재식 씨. 수강 활동 내내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는 대표적인 모범수죠. 고생 많았는데... 며칠 오면 만기 출소예요. 지금 좀 만나볼 수 있어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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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신이 직접 달았어요? 당신 옷에 있는 거? 어, 예. 어, 예. 예. 제가 복장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강덕수 옷에도 당신이 달아준 거예요? 지금 인터뷰 중인가요? 지금 방송 중요해! 살인마무사기 잡는 거 보다가 그깟 방송이 더 중요하냐고! 저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맞아요, 패치. 강덕수 옷의 패치 그거 제 옷 맞다고요. 제가 영치급으로 산 옷에 짜투리 천으로 패치를 달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계속 탐내더니 출소날 제가 입고 있던 걸 강제로 벗겨놨어요. 특별한 날 입겠다나? 특별한 날? 그러니까 이재식한테 벗겨간 옷을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안 입고 있다가 그날 처음 입은 거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이재식 DNA가 보관이 됐던 거고 강덕수를 찌른 칼을 그 옷으로 감쌌으니까 칼에서 이재식 DNA가 검출될 수 있었던 거군요. 보관만 잘했으면 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강덕수 죽인 놈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지금. 다시 원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낭비한 거야, 그 DNA 때문에. 뭐 다른 아이템은 없을까? 그럼 혹시 그 수성 연쇄 살인사건은 어때요? 경찰 고문에 거짓 자백했다는 주장? 거야 범인 쪽 주장이고. 갑자기 그 사건은 왜? 무슨 계기라도 있어?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누명을 쓴 게 맞다면, 뭐 적어도 그 사람 딸만큼은 아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기회도 좋은데? 진짜요? 그런데 그 사람 딸이 아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게 할 건데?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좋아. 어떻게든. 찾아보고 얘기해줘. 네. 한번 해볼게 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